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와랑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이분을 모시고 저희가 3대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무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헬스장도 처음이래요. 오늘 처음이라서 재미는 느낄 수 있게 할 수 그런 시간을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DJ 아프리카 DJ 기자 유튜버 서세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구독해라 어때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또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작하기 어려워 자 일단 여긴 덤벨이에요. 아 이거 이 아령이 다 숫자가 써있잖아요. 이게 무게인데 본인의 맞는 무게로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덤벨로 가지고 한번 숄더프레스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일 작은 거 작은 거 한 번 4kg만 들어볼까요? 4kg? 오 4kg? 다벼운데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자 들었죠? 네 들었죠? 천천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오 오 좋아요 괜찮아요? 잠깐 기다려요. 내가 입어줄게요. 이게 뭐 색깔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의 맞는 거 딱 중앙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네. 5개만 해볼게요. 자 업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올리고요 둘 아주 좋습니다. 하나 자 다시 내리고 올리고 내리세요 셋 수술하면 돼. 두 개 남았어요. 내리고 바로 마지막 하나 컴온 하나 자 아 좋았습니다. 오 자 다섯 개 그래서 5구보 근력 운동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2kg로 5구보 한 여자예요. 음 뭐라고요? 2kg 5구보 그렇죠. 2kg 5구보. 5구보가 이제 5세트 오렉스인데 네. 힘이 길러지기에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자 저희 물 좀 마실게요. 우리 물 좀 좀 주실래요? 운동하니까 몸에 땀나죠? 나 지금 땀 범벅이라 땀 범벅이라 샤워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벌써? 자 다섯 개 하시면 돼요. 하나 시작 하나 이 중에서 둘 좋아요. 세 개 더 컴온 셋 자 두 개 더요 넷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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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좀 푸시고 자 이번엔 벤치프레스를 해볼거에요. 네. 벤치프레스 제가 한번 쉬ō 보여줄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자 올리시면 됩니다. 위로 아 좋아요. 하나 엎 둘 괜찮아요 몸이 떨리기서 괜찮아요 셋! 두 개 남았어요 하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컴온! 둘! 셋! 마지막 하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두 개 더! 컴온! 밀 때 손 뱉으세요 컴온! 레츠 고! 하나! 오케이! 여기 바닥 끝났고 그 다음에 스쿼트 하나 해야겠다 스쿼트는 잘해요 스쿼트 잘해요? 네! 좋아요! 스쿼트 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두 개 더 해보세요 하나만 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알겠죠? 네! 편안하게 깊이 들어갈게요 시작! 더 깊이 그렇지! 업! 오케이! 두 개만 더 갈게요 그렇지! 업!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깊이 필요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게를 얹어서 한번 해볼까요? 10kg인데 10kg 가능한가? 가능한가요? 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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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위에 올릴 거예요? 잡아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꽉 잡아야 돼! 무거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안요? 괜찮아요? 아까처럼 편하게 편하게 업! 굿! 자 3개! 어? 괜찮아 괜찮아 다 3개! 어? 괜찮아 괜찮아 다 3개! 자 밀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건 재미에요! 네! 운동은 뭐라고 했죠? 게임이요! 운동은 게임이야! 운동은 재미있다! 재미있음을 승화시킨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리듬을 타서 네! 저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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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스쿼트 한 거예요! 아! 방금 스쿼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자! 시시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스쿼트!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코어에요! 코어! 코어! 이제 배 운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에 힘 꽉 줬을 때 아! 누군가가 내 배를 때린다고 했을 때 힘을 꽉 주셔! 네! 그게 이제 코어! 응! 윗몸 일으키기 아시죠? 알죠! 제가 신발 밟아 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올라가 보세요! 시작! 하나! 하나! 여보세요? 아! 하하하 아 제가 악수 하실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악수하죠! 알겠어요! CRISTI4 저도 반가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낀 AIDS И Versный 아 좋아요 그렇죠 당기셔야 돼요 다리로도 발로 당기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마지막 두개 두개 레츠고 자 마지막 하나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운동하는 표정이에요 운동은 게임이다 레츠고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좀 쉬세요 배 어때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하나 둘 자 3개 남았어요 거의 다 게임 끝났어요 넥서스 거의 다 갑자기 나갔어요 레츠고 쌍둥이 이제 없어 이제 마지막 넥서스 컴온 넥서스 오케이 추론기 알죠? 네 추론기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 모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스쿼트처럼 자세를 낮추고 뒤꿈치 살짝 드세요 그 다음에 저처럼 천천히 해보세요 오케이 조금만 더 속도 올려보세요 좋아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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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알림 설정 뀨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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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땀을 뻘뻘 흘리시고 운동하셨는데 이게 땀이 아니라 열정이에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네 네 운동을 지금 많이 안 했죠? 그렇죠?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좀 후회돼요 왜 여태껏 운동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3대 몇이라고요? 3대 20 그러니까 괜히 3대 20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놀러와도 돼요 아니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와서 이제 몸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3대 30 갑시다 좋아요 3대 30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3대 600까지 3대 600까지요? 네 제가 헬스장 같은데 좀 처음이고 무서워서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한 번쯤에 꼭 가본 걸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마침 저도 롤 처음에 시작할 때 롤을 왜 하나 했는데 맞아요 해봐야 돼요 왜 안 했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일단 경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에 맞는다면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몸매 유지하시고 건강함 유지하시고 쏘대장님도 이제 3대 607대까지 운동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쏘대장과 그리고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그런데도 둘 다 넷 넷 넷 넷 넷